김희정입니다. 23년 8월 9일 금고추 도매가 시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월 9일자 금고추 출하 양이 전날과 큰 변화는 없는데 아주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우스 노지 학원 송공무 물량 등 전체적으로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학원 송공무 하우스 물량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3,810원, 학원 송공무 노지 물량 최고가는 16,510원, 최저가는 8,300원, 학원 공무 물량 최고가는 13,900원, 최저가는 13,800원, 물량이 500원 이하로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학원 물량 최고가는 13,700원, 최저가는 6,500원 이 최저가 가격으로 봐서는 묵초가 아직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께서 고춧가루 구매 시에는 혼합된 금고추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농가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께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시세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 콩무 물량만 없다보니까 시세가 올랐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청량금고추는 예전히 물량 부족으로 강세를 보인 17,500원대를 보였습니다. 홍고추는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시세가 소폭 하락한게 보이고요. 도매 시장도 그날그날 경매를 보기 때문에 출하 물량에 따라 시세가 오름세 내림세를 반복을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출하 물량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작년인 22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출하 물량이 금고추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많고요. 홍고추도 물량이 약 5배 정도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50% 이상 올랐어요. 올래 탄저병 고온 등 이상기온 영향이 진짜 큰가 봅니다. 가격대가 가장 높았던 2020년과 비교해보면 물량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거의 흡사합니다. 아마도 올래 금고추가격은 2020년에 경매 거래가와 유사한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세폭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